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하루능력 필기 이기적컴할 영진닷컴 기본서 저자 홍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재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기적 기본서 강의는요.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라던가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해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계시니까 어렵지 않고 쉬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복수로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시간 윈도우즈의 기초 운영체제의 개요부터 가겠습니다. 운영체제인데 우리가 OS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운영체제라는 한글보다는 뭐의 약자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인데 오퍼레이팅은 운영하다 작동하다 이런 뜻이 있고 시스템은 체제 체계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죠. 그래서 OS라는 말 외우셔야 되고 운영체제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정의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얘는 별거 없어요. 하드웨어적인 자원, 하드웨어적인 자원, 소프트웨어적인 자원 모두 다 관리해주는 애입니다. 하드웨어는 인간의 육체, 소프트웨어는 인간으로 친다면 정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에 기능이 좋은 소프트웨어 얘네들을 갖다가 운영체제가 결론적으로 누가 윈도우즈가 관리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유저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해준다.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게 바로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의 종류. 종류는 MS-DOS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MS-DOS, 유닉스, 리닉스는 아직도 사용을 하고요. 얘네들은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 유닉스, 리닉스라고 읽습니다. OS2라는 건 있었는데 이제 없고요. 그 다음에 다 윈도우예요. 다 윈도우. 그래서 발표된 연도를 딴 거고 뒤에는 이제 닉네임을 딴 거예요. 뉴 테크놀로지, 밀레니엄,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부터 7, 8, 9는 없고 현재 윈도우즈 10이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 기준 버전이 바로 윈도우즈 10입니다. 운영체제의 종류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운영체제의 목적. 운영체제의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또는 성능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뢰도라는 게 있고요. 신뢰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별거 없고.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느냐 그거고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는 신경 쓰세요. 신뢰도.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내가 컴퓨터 쓰고 싶을 때 빨리빨리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 가능도. 그 다음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죠? 처리 능력. 수루 푸시라고 그러는데 처리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답 시간. 턴어라운드 타임. 응답 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운영체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암기 쏙쏙 또 외우는 방법 말씀드려야 되겠죠? 운영체제의 목적이 뭐냐고 여쭤보면 성능평가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신사처럼. 신사처럼 대답해라. 응해라. 응답해라. 이렇게 해요. 신사처럼 응답해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신사처럼 응답해라. 신사처응.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뭐냐면 처리 능력이라는 건 높은 표현이 좋은 거죠. 응답 시간은요. 높은 표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응답 시간의 최대화는 뭐예요? 느린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신뢰도 높은 게 좋은 거고 사용 가능도도 높은 표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 시간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신사처응.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 간단하게. 일괄 처리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BATCH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배우니까 일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리얼타임 프로세싱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한 개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겁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이니까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이죠. 한 개의 CPU예요. 필기해 두세요. 한 개의 CPU. 책에다가 CPU 한 개. 필기하셨나요? 그 다음에 시간을 쪼개는 것이 분할 처리 시스템. TSS라고 해요. 타임 시어링 시스템. 영어 스펠링 플레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밑에다가 책에다가 TSS라고 필기하세요. TSS 필기해 드릴까요? 저도요. T, 타임, 쉐어링, 그 다음에 시스템. TSS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타임 쉐어링 시스템, TSS.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중 처리. 다중 처리 같은 경우는요. 책에다가 필기하세요. CPU가 두 개 이상.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 한 개 이상. 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다중 처리는 CPU 두 개 이상. 다중 처리는 CPU 한 개. 다중 프로그래밍은 다중 처리는 CPU 두 개 이상. 그래서 차이점이라는 게 CPU의 개수입니다. 한 개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두 개 이상의 CPU로 당연히 프로그래밍은 여러 개. 다중 처리. 그 다음 분산 처리. 흩어져서 처리하는 거죠. 일괄 처리가 가장 처음이고요. 마지막이 되는 게 분산 처리예요. 모아, 모아, 모아서 처리하는 거. 일괄. 흩어져서 처리하는 거. 분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중 프로그래밍 CPU 한 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중 처리는 CPU 두 개 이상. TSS 시 분할. 시간을 쪼개는 거다라는 거. 리얼 타임 프로세싱. 실시간. 운영체제 기능. 이건 어렵지 않아요. 스피드하게 좀 가겠습니다. 초기 작업 환경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윈도우즈가. 운영체제를 윈도우라고 생각하세요. 주격장치. 우리 로마고램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서 배우니까. 처리기. 주변장치. 얘네들을 관리해줘요. 얘네들 관리 안 하면 우리가 운영체제. 윈도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입출력관리. 파일관리 기능. 특히 이 파일관리 기능. 파일탐색기. 파일관리 기능 밑에다가 파일탐색기라고 클릭하세요. 파일탐색기. 그렇죠. 파일탐색기가 바로 이 파일관리 기능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영체제의 구성. 구성은 두 가지로 돼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외우는 방법은요. 제처입니다. 또는 처제입니다. 편하신데 외우세요.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감시 프로그램으로 감시하는 거죠. 제어기, 제어라는 개념, 컨트롤의 개념은 감시예요. 그 다음에 관리, 관리,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 작업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이 세 가지에 외우셔야 되고요.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입니다. 외우는 방법은요. 감작대, 암기 쏙쏙 해드렸죠. 책에 감작대. 우리 교재 보면은 양쪽 2단 쪽에 왼쪽 오른쪽 쪽에 제가 암기 쏙쏙이라 그래가지고 넣어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썰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재개그를 갖다 그러는데 뭐 아재개그든 아줌마개그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세요. 왜냐면요. 시험장 가셔가지고요. 그렇게 외워두시면 혼돈이 안 와요.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감작대, 감작대.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세 가지. 감작대, 감시 프로그램, 작업관리, 데이터관리. 이렇게 알아두세요. 감작대, 감작대, 감작대. 감이 작지 그러면 수박만 하겠습니까? 네. 감작대. 또 잠깐 아재개그가 나왔네요.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감작대. 그 다음에 이번에 제어 프로그램. 이제 처리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이 또 나왔네요. 처리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처리 프로그램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얘도 언어 번역, 언어 번역, 서비스, 문제 처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처리 개념이잖아요. 프로세스가. 제가 웬만해서 영어 단어 외우세요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이 프로세스는 외우세요. P-R-O, 프로, C-E-S-S, S-E-S, 프로세스는 처리란 뜻이 있습니다. 얘는요.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모든 계열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리 프로그램. 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언어 번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 컴퓨터는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는 기계어거든요. 컴퓨터는 기계어입니다. 컴퓨터 기계예요. 컴퓨터를 기계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전자제품인데. 컴퓨터 기계입니다. 컴퓨터만이 알 수 있는 언어는 기계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요. 그 짠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기계로 번역해 줘야 되거든요. 번역해 주는 프로그램.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뒤에서 배워요. 오늘은 들어두기만 하세요.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쌤이 배가 부른가 봐요. 어셈블러. 어셈을 불러라.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썰렁. 가겠습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 됐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한번 써보세요. 하고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미리 개발해 놓고 주는 거. 연계 편집, 로더, 디버깅, 정렬병합,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뒤에서 다 배웁니다. 문제 처리 프로그램. 문제 처리는 다른 말로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필요에 의해서 만든 프로그램. 급여관리, 인사관리, 해계관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얘도 외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처리 프로그램. 아까 제어 프로그램 감작대. 기억나시죠? 감작대. 이렇게 외우시고. 처리 프로그램은 언서문. 야, 어서 문 닫어. 주어. 언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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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문. 언서문. 언어번역 서비스 문제 처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제어 프로그램은 감작대. 처리 프로그램은 언서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오늘 여러분들 첫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희 교재 선택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활기찬 강의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 윈도우즈의 특징 및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GUI라고 합니다. GUI.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요.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 다리 역할. 유저하고 컴퓨터하고의 중간 다리 역할을 그래픽을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GUI. 됐네요. 볼까요? 아이콘이나 메뉴를 사용해서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콘, I-C-O-N, 아이콘은 또 무슨 뜻이에요? 작은 그림이란 뜻이 있습니다. 작은 그림인데 무조건 작은 게 아니고 그 작은 그림이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나 메뉴를 사용해서 명령을 내리는 건데 아이콘이나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우스라는 입력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 이제는 피수 입력장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GUI라는 거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이콘이나 메뉴를 클릭, 더블 클릭,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GUI입니다. 됐네요. 그게 바로 윈도우즈의 특징이고 또 하나 알고 가실 게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즈의 특징은 GUI인데 CUI라는 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CUI는 또 뭐예요? C는요. 캐릭터. C-H-A-R-A-C-T-E-R 캐릭터. 여기서 문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성격, 성질, 특성, 개성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캐릭터. 문자입니다. 문자를 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서 얘기하는 문자는 뭐예요? 일일이 명령어를 타이핑해서 명령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는 GUI, CUI는 예전에 사용됐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인데 바로 CUI는 MS-DOS 시절에 사용됐던 인터페이스예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됐네요. GUI, 윈도우즈의 특징 첫 번째 MS-DOS는 CUI, 윈도우즈는 GUI 됐네요. 이번에는 선점형 멀티태스킹인데요. 선점, 말이 어렵죠? 프림티브, 프리, P-R-E 모든 영어 단어 앞에 P-R-E가 들어가면 먼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프림티브, 미리 가서 선점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점, 이 단어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미리 가서 자리를 차지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프림티브, 멀티, 많다, 두 개 이상. TASK, 테스크가 일, 작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리는 CPU를 뜻해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가 능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Central Processing Unit, 뭐예요? 굳이 번역하면 중앙처리 장치를 바로 이 부분, 미리 선점, 선점형 바로 이겁니다. 미리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CPU입니다. 미리 선점해가지고 결국 운영체제가 CPU를 미리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응용 소프트웨어 APP, 이제 앱이라고 그러죠. 이런 앱들이 CPU를 자기 혼자 막 사용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통제하고 관리한다. 누가? 운영체제가. 우리가 운영체제의 특징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멀티태스킹, 다중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중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CPU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부분. 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이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 쓰다가 다운된다 그러잖아요. 멈춰버리잖아요. 그런 현상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점형 멀티태스킹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ESC 요거 이제 애우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머리에서 넣어두세요. 작업관리자 들어가는 바로가기키 작업을 관리해주는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ESC를 누르게 되면 작업관리자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작업을 관리해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문제를 야기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다운되게 만든 그런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세서라고 그러죠.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라고 그래요. PR로 CESS 프로세스를 갖다가 강제로 죽일 수가 있어요.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작업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ESC 중이에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ESC 작업을 하는 도중에 다운이 되려고 멈춰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작업관리자 들어가서 해당되는 응용 프로그램, 응용 소프트웨어 앱을 선택하고 종료시키면 돼요. 선저명 멀티태스킹, GY 됐네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이번에는 플러그 앤 플레이, PMP라고 그래요. 이 플러그 앤 플레이 그러면 쉬운데 PMP 그러면 이것만 딱 써있으면 공부 안 하시면 몰라요. PMP 플러그, 플러그를 앤, 플러그 이제 꽂자마자 앤, 플레이 작동이 된다. 플러그를 꽂으면 플레이, 작동이 된다. 이렇게 PMP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이 돼요. 이거는 뭐하는 거냐면 딱 한마디로 자동 감지 설치 기능이에요. 윈도우스가 워낙 기능이 좋기 때문에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해요.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한다. 이게 바로 플러그고 그리고 엔드 그리고 나면 플레이 작동이 된다. 자동으로 장치를 인식, 설치 및 환경 설정 이거 용이하게 한다. 작동이 되게끔 한다. 플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치를 연결 플러그 자동으로 장치 인식, 설치 환경 설정 용이 플레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주변 장치를 쉽게 연결시킨다. 그게 바로 PMP 그래서 어느 디바이스든지 어느 장치든지 PMP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꽂으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거죠. 홧 스왑 HOT 홧은 무슨 뜻이에요? 뜨겁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뜨거워요? 전기가 연결이 돼 있으면 뜨거워요. 전기 열을 발생시키잖아요. 홧 뜨거울 때 스왑 교환한다 뭐예요?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컴퓨터의 전원을 켠 상태에서 뜨겁잖아요. 홧 이 상태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게 바로 홧 스왑이에요. 여러분들 USB 메모리 우리 플래시 메모리 그냥 컴퓨터 켜 있을 때 꽂고 빼고 하잖아요.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PMP를 지원하고 홧 스왑을 지원한다 이 얘기는 그만큼 그 디바이스가 좋다 편리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PMP 홧 스왑 이거를 지원된다. 누가 윈도우스가 그것도 아셔야 돼요. GUI 멀티태스킹 PMP 홧 스왑 다 된다 이렇게 넣어두시면 돼요. 근데 조심하시게 뭐냐면 선점형 이렇게 공부 하셨는데 시험장에서 비선점형 그러면 순간 B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B가 들어가면 안 돼요. 선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64비트 지원 64비트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컴퓨터를 우리가 살 때 64비트 프로세서가 있는데 64비트 프로세서를 갖다가 윈도우스가 이제는 지원한다라는 뜻이에요. 64비트 프로세서 CPU죠. 결론적으로 프로세서라는 거 프로세서라는 거 프로, 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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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프로세서 처리기 처리기 CPU를 뜻합니다. 중앙처리장치가 64비트 프로세서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X64로 표시해요. 64비트를 32비트는요. X68로 지원합니다. 이 X68은 어디서 온 거냐면 예전에 286, 386, 486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 안 하시면 또 X86 그러면 86비트 프로세서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32차선이 있고 64차선이 있어요. 교통량이 같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차선을 사용하시겠어요? 64차선을 사용하는 거죠. 왜? 교통의 흐름이 더 원활하고 빠를 거 아니면 바로 그겁니다. 컴퓨터도 32비트 프로세서가 있고 CPU가 있고 64비트 프로세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64비트가 빨라요. 그럼 64비트를 쓰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64비트 프로세서를 운영체제가 지원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64비트를 쓰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64비트의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므로 당연히 처리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64비트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꽂을 수 있는 램 최대 메모리가 128GB까지 이건 이제 윈도우즈의 버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에요. 업계 표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64비트에서 최대 지원되는 건 128GB다. 물론 128GB 다 넣을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램 뱅크가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어떻게 꽂아요? 16GB, 16GB 이렇게 해서 32GB 32GB 요 정도 사용을 하죠. 보통 16GB 하나만 꽂아도 되고요. 8GB도 충분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거는 32비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정말 메모리가 많아도 4GB까지 뱉기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64비트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체제의 버전 종류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또 요게 나왔어요. 64비트 버전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32비트 버전의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64비트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32비트 버전에서는 호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거 요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온 텍스트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요. 그래서 64비트 지원이 된다 라는 거 이번에는 NTFS가 지원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말이 어렵죠. NT는 U-Technology 새로운 기술 FS는 File System File System 새로운 기술이다 라는 거죠. 뭐냐면 얘는 오류의 자동복구 기능 그 다음에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지원해줘요. 그리고 보안이 강화됐다 이런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안이 강화됐기 때문에 File Me 폴더에 대한 Access A C C E S S X S 무슨 뜻이에요? 접근이죠.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해주더라. 결론적으로 보안이 강화됐다 이 의미죠.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공간 낭비를 줄이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향상됐다. 당연히 유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이니까 뭔가 좋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최대 255자의 긴 파일 이름을 지원해준다. 물론 파일 이름을 255자 쓸 경우는 드물죠. 그 다음에 공백의 사용도 가능하다. 매우 중요해요. 공백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대 파일 크기는 16TB까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크기 파티션 볼륨 256TB까지 지원이 되더라. 굉장히 능력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FAT32 FAT32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파일이 어디어디에 저장이 되어있는지 알려주는 FAT 예전에 사용됐던 거거든요. 얘보다 성능 및 안정성에서 우수하다. MT FS가 당연히 유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성능 및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다라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얘가 또 시험문제에 나온 건데요. NTFS NTFS 가 굉장히 좋지만 비교적 큰 크기에는 유용해요. 그런데 작은 크기 예를 들어서 400메가 이하의 적은 볼륨에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굉장히 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거에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요 구분 잘 하시고요. 또 다음 가겠습니다. 요번엔 점프 목록 점프 목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 뭐였지 나 그 파일링 까먹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가문이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자료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작업표시줄에 있는 프로그램 단추 작업표시줄 맨 아래쪽에 이제 작업표시줄 내가 작업하는 프로그램이죠. 표시해주는 작업표시줄 그 다음에 시작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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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바로가기 메뉴라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보통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명령을 내릴 때 왼쪽으로 내리잖아요. 그런데 바로가기 메뉴라는 건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바로가기 메뉴를 눌러요. 그러면은 보세요. 최근에 사용한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점프 목록이에요. 별거 없어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보면 작업표시줄 쪽에 보면 엑셀이 있지 않습니까? 엑셀에서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요것들요. 강의용, 강의, 자출수정 이렇게 파일들 목록에 나오죠? 이게 점프 목록이에요. 여기서 띵 누르면 그로 넘어간다구요. 그겁니다.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시작 메뉴 제가 시작 메뉴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엑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요. 또 나오죠? 최근의 항목이라고 이걸 뜻하는 거예요. 점프 목록. 됐네요. 그 다음에 에어로피크 에어로피크 가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해요. 에어로라는 거는 우리 항공의 항공 비행기 항공 그런 뜻이 있는 거고 떠있다라는 개념에 그 다음 P.E.K. 피크가 무슨 뜻이 있어요. 요거 혹시 아시나요? 피크는요. 뭐를 몰래 훔쳐보는 거 엿보는 거 그걸 피크라 그래요. 그럼 도저히 뭐를 몰래 훔쳐보길래 에어로피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딱 거두절미 하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를요. 작업현실 가장 오른쪽에 찐 갑니다. 지금 화면에서 잘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화면에서 잘 안 보여요. 가장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딱 위치시키게 되면 뒤에가 뭔가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훔쳐보는 거예요. 어? 뒤에 뭐였죠? 가만있어 봐. 뒤에 뭐가 있지? 마우스를 갖다가 딱 위치시키면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에어로피크라는 거예요. 아 무언가 내가 지금 작업하는데 뒤에 뭐가 있지? 알고싶을 때 이게 바로 에어로피크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가지고 제가 지금 작업표시줄에 있는 엑셀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뭐 나타나죠? 이런 거 이게 다 에어로피크예요. 가겠습니다. 텍스트로 시험에서는 화면으로 안 보여주고 텍스트로 나오니까 텍스트로 보셔야 되겠죠. 작업표시줄에서 실행중인 프로그램 방금 전에 제가 엑셀 그 아이콘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면 축소 형태의 미리 보기가 나타나요. 자 미리 보기 보는 거잖아요. 피크 몰래 보는 거 사전적인 의미처럼 미리 보기 그 다음에 작업표시줄 방금 전에 했던 거 오른쪽 끝에 바탕화면 보기 거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키면 바탕화면이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에어로피크 바탕화면을 몰래 훔쳐봤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윈도우키 누르고 콧마키 쉼표 누르면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쉼표 잠깐 쉬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 보기를 아예 클릭을 해버리면 모든 창이 최소화 되어버려요. 아까는 살짝 위치시켰죠? 그냥 클릭해버리면 모든 창이 최소화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하면 이제 바탕화면이 표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얘는 윈도우키 누르고 D 누르면 돼요. D 여기서 D는 디스플레이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되네요. 그럼 제가 윈도우키 누르고 쉼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은 지금 안보이죠. 당연히 윙키 누르고 제가 쉼표를 눌렀어요. 나타나죠? 그리고 손을 다 뗐거든요. 나타나고 손 띄고 그 다음에 윙키 누르고 D 윙키 누르고 뒤를 눌렀습니다. 그냥 아예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윙키 누르고 D 다시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에어로피크 끝 되네요. 이번에 에어로 스냅 스냅이라는 거 이 스냅이라는 단어가 뜻이 좀 애매해요. 이렇게 척하고 움직인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얘는 더 간단해요. 창을 화면 가장자리로 끌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크기가 조절이 돼요. 바로가기 키는 윈도우키 누르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에어로 스냅입니다. 스냅 스냅이 턱하고 움직인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방향키 외우세요. 못했네요. 그럼 얘는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엑셀을 실행시키고 엑셀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엑셀을 실행시킨 들어가서 아예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크게 좀 줄여가지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딱 했을 때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요. 자기가 이게 바로 에어로 스냅입니다. 스냅 그리고 이번엔 왼쪽으로요. 이렇게요. 이런 것들 에어로 스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작업할 때 굉장히 좋죠.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작업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방향키를 갖고 하겠습니다. 윙키 누르고 방향키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 눌렀어요. 한번 오른쪽 끝 눌렀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아래쪽 왼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에어로 스냅 됐죠? 그거요. 에어로 스냅도 끝. 스냅이라는 게 척하고 움직인다. 움직이려면 방향키다. 이렇게 알아 두시면 되죠. 그렇지 않고 에어로피크 뭔가를 잠깐 쉬어가자. 뒤에 뭐가 있지? 우리 쉴 때 창문 범위에서 한번 쉬잖아요. 쉼표. 그 다음에 윈도우키 누르고 D 이번에 이제 쉐이크 가겠습니다. 쉐이크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흔드는 거죠. 쉐이크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 제목 표시줄을 클릭한 채로 마우스를 흔들어 버려요. 흔들면 쉐이크하면 쉐이크하게 되면 현재 창을 제외한 모든 창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흔들면 나타나요. 아 재밌겠네요. 그렇죠? 얘는 윙킨으로 홈키를 누르면 됩니다. 홈 홈이라는 거는 우리 집 가정 이런 뜻이 있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게 흔들면 나머지 게 없어졌다가 다시 흔들면 나타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로 쉐이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셀 창을 조금 이렇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창이 좀 더 있어야 되죠. 제가 윈도우키 누르고 R 눌렀어요. R R이 실행이거든요. R위에 런 런 여기서는 뛰다가 아니고 실행입니다. 나중에 또 배우니까 제가 여기다가요. 우리 노트패드 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메모장 이거든요. 메모장을 하나 실행시키고 오늘은 보기만 하시고요. 또 애워지시는 분들은 애우시면 더 좋죠. NOTPAD가 노트패드 메모장이구나. 그 다음에 P 블러시 P 블러시 요거는 그림판이에요. 그림판 P 블러시 애우세요. 애우지 마세요. 오늘은요. 애워지시는 분만 애우세요. 자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창들이 되어 있을 때 지금 제가 나머지 것들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눈에 잘 띄게끔 이렇게 새게 해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창이 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 엑셀 제목 표시를 누르고 흔들게 되면 싹 사라집니다. 흔들다가 영어로 뭐라고요? 쉐이크 에어로 쉐이크 다시 흔들면 요렇게 나타나요. 이게 바로 에어로 쉐이크 어렵나요? 재밌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됐네요. 요렇게 해서 에어로 피크 엿보다 스냅 척하고 움직이다 쉐이크 흔들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네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나오니까 요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되겠죠.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윈도우를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요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각각의 기능이 뭔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네.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라이브러리 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거는요 도서관이란 뜻이 있죠. 도서관 우리 도서관에 가면 뭐가 좋아요? 책들이 많은 거 그리고 많은 책 중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분류가 돼 있잖아요. 종류별로 바로 그겁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연도별로 연도별로 매번 가을에 산에 가서 사진을 찍는 분이 계신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마다 매년 폴더마다 사진 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려면 매년 폴더 들어가서 또 사진 폴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하자. 그거예요. 라이브러리 보세요. 여러 개의 폴더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문서라든가 비디오 사진 음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폴더처럼 구성해서 사용하겠다. 별거 없어요.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텍스트 그대로 이해하시고 나오면 아 라이브러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마지막 장치 스테이지 가겠습니다. 장치 스테이지 장치 스테이지 스테이지가 스테이지가 무슨 뜻이에요. 무대 무대 그렇죠? 장치들이 모여있는 무대 디바이스 스테이지라고 불러요. 얘는 백문이 부려일겨 직접 한번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고 자 이 들어가는 방법은 제가 그냥 편의상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정해진 표준적인 방법은 아니고 지금 제어판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어의 영어 컨트롤이라고 치고 확인 누르면 제어판이 열립니다. 그럼 제어판이 열리면 장치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 장치 밑 프린터 있네요. 장치 밑 프린터를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제 컴퓨터의 장치들이 이렇게 무대에 딱 올라와 있네요. 이게 바로 뭐라고 부른다? 장치 디바이스 디바이스 장치는 디바이스고 그 다음에 무대 영어로 스테이지 이걸 장치 스테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치들이 무대에 딱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말은 어렵지만 갈까요?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요즘 많이 안 쓰지만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PC에서 간편하게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장치 스테이지 직접 보셨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를 들어가게 되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된 장치 그 다음에 상태 정보 그 다음에 선택 가능한 메뉴 옵션 이건 각 장치마다 당연히 다르게 표시되죠. 이거는 상시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 가능한 메뉴 옵션은 당연히 각 장치마다 다르죠. 장치가 다른데 똑같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장치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네.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윈도우 특징 빨간 걸로 GY 선점형 멀티태스킹 PMP 핫스왑 64비트 지원 NTFS 됐네요. 점프 목록 파일들의 목록 그 다음에 피크 스냅 쉐이크 이런 거는 오늘 여러분도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그러면은 그냥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기 키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반드시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애우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도서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치 스테이지 직접 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 한글 윈도우즈의 특징 및 새로운 기능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오늘 한글 윈도우즈의 시작과 종료 강의 들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시작은 어떻게 하면 돼요? 컴퓨터를 그냥 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윈도우즈를 시작하는 방법 컴퓨터를 컴퓨터 본체의 파워를 온 시키면 된다 라는 것 뿐이고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시스템 구성을 사용하는 안전모드 부팅 이거는 왜 있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를 그냥 켜면 윈도우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모드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부팅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 윈도우즈 10이 선전면 멀티태스킹 그리고요. NTFS 64비트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모드로 부팅할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전모드가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되죠. 안전모드로 부팅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핵심 드라이버만으로 부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드라이버라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그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프로그램들 그걸 드라이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신 드라이버로 구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신 최소의 서비스 집합을 사용해서 윈도우를 부팅해줘요. 그게 바로 안전부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에러 그 다음에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안전모드로 부팅을 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부팅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라 찾기가 쉽진 않죠. 문제점들 그리고 안전모드로 부팅하게 되면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라든가 악성코드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죠. 안전모드 부팅하는 방법은요. 시작 단추를 누른 다음에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가게 되면 시스템 구성이 있어요. 시스템 구성을 클릭하면 되는데 얘는요. 시스템 구성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윈도우즈 텐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품에 윈도우즈 홈이 있고 윈도우즈 프로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 기준 버전은 홈이거든요. 근데 홈 버전은 이 시스템 구성이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없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홈을 쓰시기 때문에 관리 도구에는 시스템 구성이 없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2번하고 3번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볼까요?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에 실행 들어가게 되면 실행은 윙키 누르고 R 누르면 되거든요. 윙키 누르고 R 들어가서 MS Config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가 열려요. MS는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다음에 컴피그 컴피그는 컴피그레이션 구성 이란 뜻이거든요. 컴피그 구성 이렇게 알아두세요. MS Config는 애워두셔야 되겠죠. 이건 알고 가셔야 되고 실행해서 MS Config로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윙키 누르고 R 실행 대화 상자에서 MS Config 제가 미리 입력해놨거든요. MS Config 확인 그렇게 되면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가 열리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다음에 부팅 탭에 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요. 부팅 옵션에서 안전 부팅을 체크를 하게 되면 안전 모드로 부팅이 돼요. 그러면 안전 모드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안전 모드로 부팅이 돼요. 그겁니다. 여기서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다시 들어가서 시스템 구성에 부팅 탭에서 안전 부팅을 선택하게 되면 안전 모드로 부팅이 된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또 얘네들을 다뤄요. GUI 부팅 없음 GUI로 부팅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부팅 로그 로그라는 건 기록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기본 비디오 OS 부팅 정보 그다음에 최소 설치 대체 셀 액티브 디렉토리 복구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 이따 없다 그런 것들로 한 번씩 시험 문제에서 난 적이 있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안전 부팅을 해제 클릭해서 해제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템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시장 모드 선택 첫 번째로 정상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기 때문에 모든 장치 드라이버 및 서비스가 로드 돼요. 의미 그대로 생각하세요. 정상 모드니까 당연히 모든 장치의 드라이버 서비스가 로드가 되는 거 맞죠? 정상이니까 그런데 진단 모드 같은 경우는 진단 모드는 무언가를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장치 서비스만 로드 돼요. 기본 장치 및 서비스만 이게 진단 모드예요. 정상 모드하고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골라라 그런다고요. 진단 모드는 기본 장치만 진단 모드 기본 장치 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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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단 모드는 기본 장치만 선택 모드는 시스템 서비스 로드라든가 시작 항목 로드 원래 부팅 구성 사용 이런 게 있어요. 해보시면 마시고요. 됐네요. 이게 바로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성 들어가는 방법이 검색 상자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검색 상자에다가 시스템 구성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결과에서 시스템 구성을 클릭해도 돼요. 그래서 윈도우즈 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방법 2번 3번을 가지고 안전모드로 부팅을 하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다시 시작 단추를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검은색 바탕화면에 내 모서리에 안전모드라고 떠요. 이렇게 뜬다는 거 알고 가시고 여기서는 지금 시스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거 만약에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또 직접 전으로 확인하고 싶으셔서 작업을 하셨어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하셨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계속 안전모드로 부팅이 돼요. 원래대로 가려면 다시 들어가서 안전부팅 체크해서 해제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가 귀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멀티부팅 가겠습니다. 멀티부팅 멀티가 무슨 뜻이에요? 많다란 뜻이지 않습니까? 멀티라는 건 컴퓨터에서는 두 개 이상은 다 멀티에요. 두 개 이상 우리 축구에서도 우리 축구에서도 골 두 골 이상 들면 멀티 골이라고 하죠. 않습니까? 그죠? 멀티 부팅은 무슨 뜻이에요? 컴퓨터를 켜는 행위에 컴퓨터를 온 시키는 거 그걸 부팅이라고 합니다. 부팅 여러 개의 운용체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멀티부팅이 가능한 거예요. 멀티부팅 그 다음에 얘는 이전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 먼저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별도의 파티션에 우리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잖아요. 공간을 나누는 건데 별도의 파티션에 당연히 새 윈도우를 설치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부팅할 때 버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 버전은 윈도우즈 10이거든요. 그러면 윈도우즈 7하고 10을 쓸 수는 있는데 윈도우즈 7은 빨리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7은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 패치를 안 해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악성 코드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보안 패치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윈도우 10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멀티부팅을 하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 가겠습니다. 제어판에 시스템이 있어요. 제어판의 시스템인데 제어판의 시스템 바로 들어가는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키 B-A-U-S-E 또는 브레이크 같은 키에 퍼즈 브레이크가 같이 써 있어요. 데스크탑의 일반 키보드 지금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요. 없어요. 그 키가 없습니다. 퍼즈 브레이크 키 공간 활용 면에서 다 넣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제가 제어판에 시스템 들어가는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키예요. 알고 계시고 직접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윈도우 키를 누르고요. 퍼즈 키를 눌렀습니다. 그럼 제어판에 이제 시스템이 열리게 되고 제어판에 시스템 여기 들어오면요. 뭐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우리가 배울 거니까 보세요. 윈도우즈 버전 아까 제가 윈도우즈 홈 프로 엔터프라이즈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프로거든요. 대부분이 아마 홈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전 알 수 있고 윈도우즈 버전 그 다음에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프로세서 CPU를 얘기하는 거죠. CPU가 뭔지 여기 CPU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CPU가 뭔지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 램이라고 그러죠? 램의 용량 8기가 그 다음에 시스템 종류 보세요. 64비트 운영체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X64 기반 프로세서라고 쓰여 있잖아요. X64 64비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8기가잖아요. 32비트는 4기가까지 100개 소화를 못해요. 근데 64비트니까 8비트 8기가바이트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64비트이기 때문에 이래서 64비트를 쓴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름이라든가 전체 컴퓨터 이름 컴퓨터 설명 작업 그룹 이런 거 알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윈도우즈 정품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윙키 누르고 퍼즈 브레이크 키 누르게 되면 내 컴퓨터 시스템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멀티부팅은요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이에요. 고급 시스템 설정 들어와서 아래쪽에 보면 시작 및 복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시작 및 복구 시스템 시작 시스템 오류 및 디버깅 정보 이렇게 써 있어요. 디버깅이 또 뭐예요? 디버깅 디버깅은요. 우리가 버그 BUG 버그라고 하는데 버그의 사전적인 의미는 벌레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에서 버그라는 말을 써요. 보이지 않는 오류 그걸 버그라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뻥났다 뻥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버그를 좀 빠르게 강하게 발음해서 뻥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버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오류를 없애주는 게 바로 디버그예요. DE BUG 단어 앞에 DE가 들어가면 불리하다 떼어내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레를 떼어내는 거예요. 오류를 떼어냅니다. 그걸 디버그 수정이죠. 그 하는 행위에 디버깅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본 운영체제 여기서 여러 개의 운영체제 버전이 설치되어 있을 때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멀티부팅 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영체제의 목록을 표시할 시간 이게 대부분의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요. 운영체제의 목록을 표시해주는 그 시간을 갖다 지정해 주는 건데 얘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부팅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부팅 속도를 좀 빠르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복구 옵션 표시할 시간 얘도 마찬가지로 해제해 주면 부팅될 때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멀티부팅 화면이에요. 어렵지 않죠? 됐고 요번에 이제 한글 윈도우즈 종료 가겠습니다. 종료 종료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우리 시작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전원 버튼 누르고 절전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 종료 누르면 종료되는 거죠. 한글 윈도우즈 종료 뿐만 아니고 시스템도 아예 꺼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절전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바로 가기 키를 이용해서 종료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종료하는 방법이죠. 바로 가기 키는요 알트 플러스 F4를 누르면 돼요. 알트 플러스 F4인데 이거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종료한다는 얘기는 보통 컴퓨터 종료해 컴퓨터 죽여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죽인다는 표현이지만 그렇지만 알게 뭐야 알트 플러스 팍 파괴 F 죽을 4자 써서 4 알게 뭐야 팍 죽어 알트 플러스 F4 그러면 시스템 종료입니다. 윈도우즈 종료해요. 종료 끝내는 거 죽이는 거 알트 플러스 F4 알게 뭐야 팍 죽어라 알트 F4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트 F4 누르고 난 다음에 시스템 종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종료가 됩니다. 사용자 전환 로그아웃 절전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시작 단추에서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인데 바로 가기 메뉴는 윈도우 키 누르고 X예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책에다 필기해 놓으세요. 빠른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윈도우 키 누르고 X를 누르게 되면 얘는 저희 교재에도 나와있지만 빠른 빠르게 빠른 링크 링크라는 건 연결 빠른 링크 메뉴 열기 바로 가기 켜요. 그러니까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는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윈도우 키 누르고 윙키 누르고 X를 눌렀습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윈도우 키 누르고 X 외우세요. 오늘은 그거 좀 외우세요.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여기 가면 종료 또는 로그아웃 있지 않습니까? 로그아웃 절전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 여기서 시스템 종료를 눌러도 종료가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기 켜 보세요. 윈도우 키 누르고 X U U U U U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부분 U는 로그아웃 여기 U 그 다음에 또 U는 시스템 종료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X U 그 다음에 U 그래도 돼요. 바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알고만 계시는 거고 알고 계시는 거고 윙키 누르고 U U 알터 플러스 F4를 많이 이용을 하죠. 저도 컴퓨터 빠르게 종료할 때 알터 F4를 누릅니다. 됐네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시험을 떠나서라도 좀 알고 계세요. 한글 윈도우즈를 종료하는데 예약할 수 있어요. 또 예약한 것도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실행 기억나시죠? 실행해서 이 열기란에다가 샷다운 샷다운 이라는 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종료하겠다 끝내겠다 샷다운은 닫겠다 샷다운 그죠? 한 칸 띄고 슬래시 S 한 칸 띄고 슬래시 T T는 타임이에요. 그래 1800 1800초입니다. 초 초단위로 줘요. 1800초는 30분은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명령을 주면 30분 뒤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 예약하는 방법이니까요.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래시 대신에 대시 T 대시 대시 요리가 보통 하이픈이라고 그러죠? 보통 다시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시 S 대시 T 이렇게 주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죠? 30분 뒤에 컴퓨터가 종료 돼요. 그래서 샷다운 명령어 컴퓨터 종료하는 명령어 슬래시 S 는 종료 옵션이고 그 다음에 슬래시 T 몇몇 초 몇몇 초에 종료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취소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다시 슬래시 A 종료를 갖다가 중단하는 거죠. 취소하는 거 마찬가지로 종료를 중단 그러니까 취소해요. 샷다운 슬래시 A 당연히 대시 A 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종료 예약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시생활에서도 요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오늘 마우스 및 키보드 사용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우스 사용법인데 우리 마우스 클릭하는 거 왼쪽 버튼 클릭하는 거 한 번 누르는 거죠. 마우스 왼쪽 단추 한 번 클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할 때 사용을 한다. 간단하게 알고 가시고요. 더블 클릭은 이제 빠르게 두 번 누르는 거죠. 빠르게 두 번 그래서 실행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고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 또는 드래그 앤 드랍은 끌어다가 놓는 거 놓는 게 드랍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동이나 복사 그 다음에 휴지통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삭제되거든요. 삭제해 또 창 크기 변경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한다.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또는 드래그 앤 드랍 이번엔 이제 키보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요게 예전에 제어판에 키보드를 가게 되면 키에 재입력 시간이라든가 반복 속도 그 다음에 커서 깜빡인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키보드에서 조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험 기준 버전이 제어판에서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설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험을 떠나서라도 제어판에 키보드 가게 되면 키에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커서 깜빡인 속도 조절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한영키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한글 입력하고자 할 때 영어 입력하고자 할 때 이거 번역되는 거 아닙니다. 한영키 그 다음에 한자 입력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한글을 먼저 입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자키 누르면 돼요. 그래서 한영키는 한글 영어 그 다음에 한글 입력한 다음에 한자키 누르면 한자 변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입력인데요. 특수문자 입력할 때도 한자키를 이용을 해요. 근데 그냥 바로 한자키 누르면 되는 게 아니고 한글 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하단에 해당되는 자음의 문자표들이 나와요. 이번에는 이제 키보드의 주요키 기능인데 F1에서 F12 얘를요. 무슨 키라 그러냐면 기능키라 그래요. 펑션키 기능 우리의 기능이 영어로 FUN, C, T, I, O, N 펑션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1에서 부터 F12까지 키보드에 있는 얘를 기능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 윈도우스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기타 여러가지 운영 프로그램에서 지정을 해놔요.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기능을 기능키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미리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탭 탭은요. 이동의 개념이 있어요. 이동키라고 부릅니다. 탭 이동 그리고 Shift Ctrl Alt 키는요. 뭐냐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군가하고 같이 무언가가 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키라고 합니다. 조합키 캡슬락 캡피털 그러면 도시 대문자 이런 뜻이 있고요. 락 참그다 그래서 캡슬락키는 영어 대문자 소문자 입력할 때 그때 사용하는 키다 정도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뉴메릭 락 그래서 뉴메릭이 수치한 뜻이거든요. 그냥 넘버라고 생각하세요. 숫자키 숫자키 우리 오른쪽에 키보드 일반적인 데스크탑 키보드의 오른쪽에 키패드 사용할 때 이 넘락이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영키는 말씀드렸고 한글 영어 전환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설트라는 인설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삽입이거든요. 얘는 한번 누르면 삽입모드 또 한번 누르면 삽입모드가 수정모드로 바뀌어요. 기본은 이제 디폴트는 삽입이고요. 인설트 그 다음에 스크롤락 스크롤락 스크롤을 락하겠다. 화면 이동을 갖다가 설정 해제 스크롤락 프린트 스크린키는요. 뭐예요? 화면 캡처하는 거죠. 캡처했을 때 클립보드로 내용이 저장되거든요. 클립보드는 뒤에서도 배워요. 클립이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종이 끼우는 거 아시죠? 보드는 판 종이 끼우게 판이 클립보드거든요. 임시 저장장소 입니다. 지금 책에다 피기해 놓으세요. 임시 저장장소 클립보드 윈도우즈 에서 쓰는 임시 저장장소 입니다. 또 배우니까 그런데요. 여기 지금 보면 토글키라고 써있잖아요. 토글키 토글 토글 토글이 아니에요. 토글입니다. TOGGLE 토글 TOGGLE 토글이 무슨 뜻이 있냐면 변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토글키냐 이거죠. 얘네들은 왜 토글키냐 한번 누르면 어떤 기능 또 한번 누르면 어떤 기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토글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캡슬락 한번 누르면 대문자 한번 누르면 소문자 누메릭락 한번 누르면 되고 안되고 숫자키 이동키 그 다음에 한영 한글 영어 인서트 삽입수정 스크롤락 해제 설정 그래서 하나의 키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토글키라고 합니다. 네.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가기키 갈 건데요.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키를 우리가 숏컷키라고 하거든요. 숏컷 이 숏컷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름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 바로가기키를 단축키라고 번역을 했었거든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바로가기키 단축키 개인적인 취향은 있겠지만 시험 문제에는 바로가기키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단축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맞았다 틀렸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단축시켜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지름길키라고는 표현하지는 않아요. 단축키 바로가기키 가겠습니다. 기능키 펑션키 어? F1번 어디갔어요? F1번 없네요. 네. 윈도우즈에서 F1번은 이제 버렸습니다. 왜요? 글쎄요.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윈키 누르고 F1번을 누르면 윈도우키 누르고 F1번 누르면 웹 도움말이 떠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험 시험이래요.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윈키 누르고 F1 눌러 보세요. 윈도우 도움말이 뜹니다. 인터넷으로 F2부터 가겠습니다. F2는요. 이름 바꾸기예요. F2 이름 바꾸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F2 이름 바꾸기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름 바꾸기 EEEE F2 됐죠.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F2 이름 바꾸기 절대 안 잊어먹으실 거예요. F2 이름 바꾸기 설명 안 드린다고 또 드렸네요. F2 이름 바꾸기 됐고요. F3 F3은요. 검색이요. 검색 컴퓨터에서 파일 또는 폴더 이거 검색하는 거죠. 검색 검색 얘는 어떻게 해보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인삼을 찾아라 인삼 삼을 찾아라 검색이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삼을 찾아라 F3 검색 인삼을 찾아라 됐고 F4 F4 F4는 F4는 아직 파일 탐색기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파일 탐색기 보면 주소 표시줄이 있어요. 주소 표시줄 목록을 표시하십니다. 주소 표시줄 목록 주소 표시줄 F4는 어떻게 외우냐고요. 사주 팔자에 사주 F4 주소 표시줄 사주 아니면 나 저것 좀 사달라고 할 때 저것 좀 사주소 이렇게 사투리 쓰지 않습니까. 저것 좀 사주소 서투르네요. 제가 사투리가 F4 사주소 됐죠. 그 다음에 F5 F5는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롭죠. 5호 새로와라 5호 새로와라 F5 새로고침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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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새로와라 F5 새로고침이고요. F5는요. 컨트롤 플러스 R도 됩니다. 리플래시 컨트롤 플러스 R 근데 누가 컨트롤 플러스 R을 누르겠어요. F5를 누르죠. 새로고침 알고는 계셔야 돼요. 같은 기능 F6은요. F6은 순환 뭘 순환하냐면 창이나 바탕화면의 화면 요소를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순환 순환 이건 어떻게 해보시냐면 F6 육순 육순잔치 요즘은 육순잔치 잘 하진 않지만 육순 육순 순환 됐네요. F10 F10 같은 경우는 열매 F10 열 열 열 10 메뉴 모음 메뉴 모음 활성화 열매 이렇게 알아두세요. 저희 교재에도 암기 쏙쏙 해드렸죠. 또 암기 쏙쏙 보시면서 다시 한 번 좀 더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번엔 컨트롤 C 가겠습니다. 컨트롤 C는요. C는 COPY COPY 인설트키 수정삽입 토글키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컨트롤 C 하나만 알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힘들진 않지만 컨트롤 플러스 인설트도 만들어놨어요. 물론 어떤 거 쓰실 거예요? 당연히 컨트롤 C를 쓰신 거죠. 하지만 컨트롤 플러스 인설트도 컨트롤 C하고 같은 효과다 기능이다 아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인설트 뭐예요? 컨트롤 C 같은 기능 이번엔 컨트롤 V 붙여넣기죠. 붙여넣기 붙여넣기 같은 경우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컨트롤 C 한 다음에 붙여넣기 얘는요 시프트 플러스 인설트요. 이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아까는 컨트롤 플러스 인설트 시프트 플러스 인설트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보듯이 컨트롤 인설트 시프트 인설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시프트 플러스 인설트 컨트롤 V 하고 같은 겁니다. 이번에 잘라내기 컨트롤 플러스 X X는 가위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라내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거는 컴퓨터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컨트롤 A A는 All 모든 걸 뜻해요. 그래서 모든 항목 선택할 때 컨트롤 A고 그 다음에 컨트롤 D D는요. Delete, D, E, E, T 무슨 뜻이 있어요? 삭제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항목을 삭제하고 휴지통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D Delete 근데 누가 컨트롤 플러스 D 누르겠어요. 그냥 Delete 킴 누르죠. 이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F4 얘는 F4 우리 Alt 플러스 F4 같은 경우는 종료 윈도우즈 종료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종료인데 컨트롤 플러스 F4 는 활성 문서 닫기 그 차이점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 두 개를 장렬을 잘 쳐요. 컨트롤 플러스 F4 는 활성 문서 닫기예요. 활성 문서 이번에 캡처 가겠습니다.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 스크린이 프린터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화면 전체 내용은 클립보드로 복사한다. 클립보드는 무슨 뜻 종이 끼우개 판 아까 필기해 두셨죠? 여러분 책에다 빨리 필기하세요. 열심히 적고 또 보고 하셔야 돼요. 클립보드는 종이 끼우개 판 그리고 또요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임시 저장 장소 다 필기해 두셨죠? 됐네요.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잘 냈던 게 바로 얘거든요.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전체 화면이잖아요. 그런데 활성창 띄어져 있는 것만 클립보드로 가게 하고 싶어요. 복사하고 싶어요. 그때는 알트 키를 눌렀다 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여서요. 잘 나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아쉬웠던 점이 이런 캡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윙키 누르고 윙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이걸 만들어놨어요. 스크린샷 자동 저장입니다. 이거는 근데 잘 안 써요. 유저들이 캡처 다른 유틸리티 프로그램 같은 거 다 그걸 많이 씁니다. 그랬더니 윈도우즈 10으로 오면서 안 써? 아 불편해서 그런가? 좋은 거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요. 얘를 만들었어요. 윙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S 윙키 누르고요. 지금 여러분들 키보드에 윙키 누르고 보통 이제 엄지로 누르시겠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S 거기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화면 부분에 스크린샷 생성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제는 아마 웬만한 캡처 프로그램 뺨칠 거예요. 윙키 누르고 Shift 누르고 S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윙키 누르고 Shift 누르고 제가 S 누를게요. 눌렀습니다. 화면은 안 보였지만 여기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배우는데 여기 보면 사각형으로 캡쳐도 가능하고요. 자유롭게 자유형 전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창 캡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하면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럼 우리 이거 사각형 캡처로 해가지고요. 제가 여기를 한번 캡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만큼만 띵 그 다음 오른쪽 아래 보세요. 캡처가 클립보드에 저장됨 얘를 클릭을 하고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캡처 및 스케치라고 뜨죠. 이게 따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장 누르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리고 필기 같은 것도 다 돼요. 여기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배울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얘는 시험을 떠나서라도 애우세요.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자주 사용하다 보면 저절로 애워지죠. 윙키 시프트 S 이번엔 종료 개념 종료라는 건 끝내주는 거죠. ESC ESC는요. 얘는 현재 작업을 중단하거나 나가기 또는 명령 취소할 때 쓰이거든요. ESC 뭐의 악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ESC ESC 뒤에다가 APE 써주세요. APE 저도 써드릴게요. 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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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PE ESC 무슨 뜻이에요? ESC 그러면 탈출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ESC APE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ESC 그러면 탈출하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나가거나 명령 취소할 때 사용하는 게 ESC 키입니다. 우리 ESC 키 어디 있어요? 키보드 가장 왼쪽 맨 위에 혼자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Escape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나왔네요. Alt 플러스 F4 우리 아까 했잖아요. 시스템 종료 윈도우 종료할 때 알게 뭐야? 팍 죽어라. 활성 항목을 닫거나 활성 앱을 종료합니다. 앱이라는 건 프로그램이에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걔도 종료해요. Alt 플러스 F4 잘 하세요. Alt 플러스 F4 아까 컨트롤 플러스 F4 하고 달라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나요? 컨트롤 플러스 10 플러스 ESC 뭐야? 대답하셔야 돼요. 작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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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탭에 가서 작업 끝내기를 눌러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끝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탭 이거는 작업관리자 할 때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은 들어두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딜리트 이거요. 예전에는 작업관리자가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딜리트 이걸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잠금 사용자 전환 로그아웃 암호 변경 이것도 같이 떠요. 그리고 작업관리자가 뜹니다. 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제트 컨트롤 제트는요. 유용하게 사용돼요. 취소할 때요. 취소 컨트롤 제트는 취소할 때 내가 한 작업을 취소하고자 할 때 그래서 도움 아래서는 액션 실행 취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내가 한 작업 취소할 때 컨트롤 Z 컨트롤 Z 쟤 쟤 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요. 어? 아 취소하는 거 아니었는데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컨트롤 Y 다시 실행 다시 실행 컨트롤 Y 외우세요. 컨트롤 Z하고 컨트롤 Y는요.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컨트롤 Z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은 컨트롤 Y 컨트롤 플러스 R 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요. F5 새로와라 새로고침 외우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F1 번은 우리 엑셀 할 때 이제 배우거든요. 리본 메뉴 최소화 컨트롤 플러스 F1 여기서부터 이제 막 어려워지시죠? 바로 그 키는요. 억지로 해 온다고 외워지시는 거 아니니까요.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도 되고 또 여러 번 써보셔도 되고 직접 실습을 해보셔도 되고 그런 방법 외에는 없어요. 컨트롤 플러스 F1 번 리본 메뉴 최소화예요. 엑셀 할 때 또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ESC는 시작 화면 열기거든요. 시작 화면 열기는 우리 윈도우 키를 눌러도 되고 그죠? 윈도우 키 키보드에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시작 단추를 눌러도 되고 바로 컨트롤 플러스 ESC입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잘래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컨트롤 플러스 ESC 아니에요. 시작 화면 시작 메뉴 열기입니다.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제가 컨트롤의 C 컨트롤의 C ESC의 E 읽어보세요. C2 시작 시작 이렇게요. 컨트롤 플러스 ESC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R2 누른 다음에 Shift 빼고 다 눌러줘요. 컨트롤 R2 누르고 탭 누릅니다. 탭 탭이라는 거는 이동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앱 사이를 전환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화살표 키를 이용해요. 이런 거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컨트롤 플러스 휠 단추를 드래그하면 아이콘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 단추를 드래그하게 되면 앞으로 또 뒤로 아이콘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업 끝나시고 나서요. 바탕화면에서 한번 해보세요. 알트 플러스 피 알트 피는요. 파일 탐색기에서 사용하는데 아직 우리가 파일 탐색기를 안 배웠잖아요. 아무튼 파일을 탐색해 주는 애거든요. 여기서 미리 보기 창이 있어요. 그걸 표시해 주거나 또는 숨기게 합니다. 알트 피 알트 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알트 피인데 가운데 시프트를 눌러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파일 탐색기에 세부 정보 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표시할지 안 할지 여부예요. 요건 나중에 파일 탐색기에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알터탭은 요거는 이제 열려있는 앱을 전환해요. 알터탭 여기 알터탭이 있었죠. 근데 얘는 화살표입니다. 컨트롤 눌렀을 때는 얘는 그냥 열려있는 앱 그러니까 전환해요. 알터탭은 외우세요. 알터ESC는 열린 순서대로 항목 순환이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혼돈하지 마시고 알터 엔터 알터 엔터는 속성을 표시해줘요. 속성 속성 속성이라는 게 소으로 갖고 있는 성격 성질 아니겠습니까? 이거 외우는 법 이렇게 외우세요. 알고 싶다 니 속을 알고 싶어 우리가 니 속을 알려면 니 속으로 들어가야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다 엔터 엔터가 들어가다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성을 알고 싶다 니 속으로 알고 싶다 속으로 돌아간다 알터 엔터 이렇게 알아두세요. 됐네요. 그 다음에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창조절 메뉴인데 바로 가기 메뉴라고도 표시를 해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트 플러스 스페이스바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알트를 누른 다음에 밑줄이 그어진 문자 그러면 그 명령이 수행이 돼요. 요것만 간단히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플러스 F10번 얘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선택한 항목에 대한 선택한 항목에 대한 바로 가기 메뉴가 표시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효과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는 아까 창조절 메뉴에요. 얘는 시프트 플러스 F10은 바로 가기 메뉴인데 아까 우리 F10 메뉴 기억나시잖아요. 시프트를 누르고 F10은 바로 가기 메뉴 바로 가기 바로 가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도 유명하죠.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는 나중에 휴지통 할 때 배울 건데요. 딜리트가 삭제잖아요.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는 완전 삭제 완전히 삭제됩니다. 휴지통에서 복원이 안 돼요. 아직 우리가 휴지통 배우진 않았지만 휴지통이라는 거는 무언가 삭제했을 때 그 안으로 보관되거든요. 휴지통 근데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를 누르면 완전히 삭제돼요.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그냥 삭제고 복원이 되지만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해오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네. 됐네요. 지금부터는 윈도우키 윙키하고 관련된 건데 정말 읽을 게 많거든요.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는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렇지 않은 건 스피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윈키 윈키 누르면 시작 화면이 열려요. 아까 컨트롤 플러스 ESC 기억나시죠? C2 컨트롤에 C ESC E 그 다음 윈키 누르고 A는 알림 센터 열기 A 알람 알람 알림 그렇게 해보세요. B 같은 경우는 알림 센터 포커스가 설정돼요.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 이거는 배웠잖아요. 윈키 누르고 D 바탕화면 표시 또는 숨기기 뭐 할 때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용어를 지금 말씀하셔야 정상이에요. 뭔가요? 윈키 누르고 D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힌트 에어로로 시작합니다. 에어로 그렇죠. 에어로 피크 맞습니다. 착착착 에어로 피크 할 때 배웠잖아요. 그리고 윈키 누르고 알트 누르고 D 누르면 여기서 D는 데이트 날짜 및 시간 표시 숨기기 에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거 윈키 누르고 E 윈키 누르고 E 알파벳 E 에요. 얘는 파일 탐색기 열기 입니다. 파일 탐색기 열기 제가 탐에다가만 형광펜 표시 해드릴게요. 왜 그랬을까요? 탐에 이거 보세요. 윈도우 탐색기에 제가 탐색기라고 지금 필기를 합니다. 탐 그만 그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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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탐색기 쓰려고 했더니 여기서 스톱 하래요. 윈키 누르고 뭡니까 E 그러면 E는 진짜 뭐예요? 익스플러러 E X P L O R E R 익스플러러 그러면 탐험가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탐색 그거의 악자입니다. 또 탐색기에 요거 이기도 하고 애우셨죠? 애우셔야 돼요. 윈키 누르고 저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바로가기 해요. 발탐 새끼 애우세요.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F 같은 경우는 피드백 허브를 열고 스크린샷을 생성한다. 요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법 해요. 피드백 허브라는 건 뭐냐면 얘는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키 누르고 F를 제가 눌렀거든요. 얘요. 피드백 허브 열기 피드백 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질문했을 때 다시 저한테 주는 거잖아요. 피드 온다라는 거죠. 다시 피드백 우리 컴퓨터 일반에서 피드백 다시 배워요. 피드백 이라는 건 환원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I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겁니다. 윈키 누르고 E 발탐색기 윈키 누르고 I 설정 열기 구구단 외우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요. I는 설정 열기예요. 설정은 뭐냐면 우리 제어판 기억나시죠? 이제는 제어판이 시험 기준이 아니거든요. 설정이거든요. 얘는 설정 한번 누르겠어요. 윈키 누르고 I 누르겠습니다. 설정 바로 이 부분이요. 이게 열려 보세요. 다시 한번 크게 가겠습니다. 지금 죽이고 나서 윈키 누르고 I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 아까는 제가 마이크 시스템을 열어놨기 때문에 테스트 하느라고 일부러 열어놓은 거고요. 이게 설정이에요. 제어판 대신 이 설정이 시험법입니다. 얘를 여는 방법이 윈키 누르고 I예요. 중요합니다. 이런 애들은요. 달달달 애워두셔야 돼요. 이번에는 윈키 누르고 L 락 PC 잠금 또는 계정 전환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려도 잘 나와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 윈키 누르고 M M을 누르면 모든 창이 최소화 돼요. 위 같은 경우는 우리 에어로 피크할 때 우리 교재 2단 쪽에 있어요. 수업 끝나시고 책 찾아보세요. 그쪽에 제가 표기해드렸어요. 윈키 누르고 M은 모든 창을 최소화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M 최소화된 창 복원 반대 개념이 되겠죠. 알고 가시고 그 다음 윈키 누르고 P 프리젠테이션 표시 모드 선택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요. 달달달 여보세요. 윈키 누르고 R 실행 대화 상자 열기 요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윈도우키 누르고 R 누르는 거 얘요. 얘가 바로 실행 대화 상자인데 얘를 여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R은 뭘 뜻하여 RUN Run 띠다 커먼트에서는 띠는 게 아니고 실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런 시켰니 프로그램 런 시켰니 프로그램 런해 실행해 이렇게 쓰인다구요. 그리고 요번에는 윈키 누르고 U 요거 때 오셔야 됩니다. 접근성 센터 열기 U 접근성 센터 열기 그럼 접근성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걸 접근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쉽게끔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개 오셔야 돼요. 윈키 누르고 R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U 됐네요.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나요? 아 뒤에 또 있네요. 굉장히 기네요. 가겠습니다. 윈키 누르고 V V 같은 경우는 요거 새로운 거거든요. 클립보드 열게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시험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컨트롤 C 그죠. 얘는요. 컨트롤 C 컨트롤 V 얘는 윈도우 키 누르고 V예요. 클립보드 열기 우리 클립보드 기억나세요? 대답하셔야 돼요. 뭐예요? 임시 저장 장소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클립보드는 원래 무슨 뜻이 있어요. 종이 끼우게 반 우리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내가 뭘 먹었는지 이렇게 영수증 얼마나 될까 이렇게 종이 조그만 데다 끼워주잖아요. 그게 클립보드예요. 별거 없어요. 클립보드인데 윈키 누르고 V는 클립보드 열기예요. 근데 얘는 아까 우리 설정 기억나시죠? 시작의 설정 설정 윈도우 키 누르고 I 외우셔야 돼요. 설정 I 외우셔야 돼요. 아이 참고 모르세요. I 설정 I 시스템에 클립보드 여기 이제 가게 되면 클립보드 검색 기록 아래에 토그를 켜서 활성화 시켜야지만 돼요. 이건 나중에 설정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우지간 윈키 누르고 V는 뭐라고요? 클립보드 열기예요. 외우시고요. 또 가겠습니다. 윈키 누르고 쉼표 쉬어가세요. 쉼표 콤마 어디서 배웠어요? 보세요. 미리 보기니까 에어로피크 기억나시죠? 에어로피크 에어로피크 그 다음에 이제 윈키 누르고 마침표 점 또는 세미콜론 세미콜론 얘는 이모지 패널 열기 자 이거 뭐예요? 이모지 패널 열기가 뭐예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키 누르고 마침표도 되고 세미콜론도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윈키 누르고 점을 누르겠습니다. 윈키 누르고 점을 눌렀어요. 여기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모지 패널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윈키 누르고 세미콜론도 돼요. 이거 이모지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직접 한번 들어가보세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향후 시험 문제에서 맞다트리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키링키 할 때 어? F1번이 어디 갔나요? 그랬잖아요. 예전에 F1이 도움말이었거든요. 그런데 F1번이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F1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번 웬만한은 잘 안 주잖아요. 1번인데 왜 F1이 도움말이냐면 F1이 왜 도움말이냐면 우리 뭐 도와달라 그럴 때 부탁하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나 앞으로 100번만 도와줘.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 한번만 도와줘. 한번 F1 도움말 이 F1은요. 윈도우에서는 윙키 누르고 F1이 됐지만 엑셀이나 액세스 기타 여러가지 응용 프로그램에서는요. F1이 다 도움말이에요. 알아두세요. 한번만 도와줘. F1 됐네요. 그 다음에 윙키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F 그러면 PC 검색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윙키 누르고 컨트롤 플러스 엔터 누르면 우리가 저 내레이터 그러면 좀 발음도 힘드네요. 나레이터로 많이 들어보셨죠? 나레이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접근성 센터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윙키 누르고 컨트롤 플러스 엔터 나레이터 열기 내레이터 열기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세요? 윙키 누르고 퍼즈 윙키 누르고 퍼즈 또는 브레이크 키 뭐예요? 시스템 속성 대화상자 표시 기억나시죠? 시스템 속성 대화상자 표시 그 다음에 이거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에어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에어로 스냅 그렇죠. 에어로 스냅 에어로 스냅 에어로 스냅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왼쪽으로 가는 거 누르면 왼쪽으로 최대화 오른쪽 오른쪽으로 최대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건 창 최대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 화면에서 현재 앱을 제거하거나 바탕화면 창은 최소화 에어로 스냅 에서 배웠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강의만 듣는다고 다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반드시 자기 것으로 소화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윙키 누르고 홈을 누르게 되면 얘는요 기억나세요? 무슨 기능이요? 네 에어로 그렇죠. 쉐이크 네 대답하신 분들은 박수 네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윙키 누르고 홈 누르면 에어로 쉐이크와 같은 기능이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활성 바탕 화면 창을 제외한 나머지 창 최소화 또는 복원 그래서 에어로 쉐이크입니다. 쉐이크 윙키 누르고 홈 이번에는 이제 윙키 누르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것들은 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예요. 그래서 바탕화면 창을 위쪽 아래쪽으로 늘리기 얘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기를 누르면 활성 바탕 화면 창을 세로로 복원 최소화 최소화 개념 그 다음 왼쪽 오른쪽 누르면 모니터 간에 바탕화면 앱 창 이동 이렇게 간단히 말하고 가시고요. 네. 마지막이 되겠네요. 윙키 누르고 SS는 검색열기인데요. 검색이라는 게 영어로 서치 SEARCH 서치가 검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윙키 누르고 S 검색열기예요. 검색열기 서치 그 다음에 T T 같은 경우는 작업표시줄에 앱을 순환합니다. 앱을 순환해주는데 엔터 누르면 실행이 돼요. 윙키 누르고 T 이런 것들도 맞다 틀리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힘들어도 그 다음 이거 윈도우 키 X는 제가 아까 강조해 드렸잖아요. 빠른 링크 메뉴 열기 빠른 링크 메뉴 열기 향후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윙키 누르고 X 빠른 링크 메뉴 열기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윙키 누르고 제가 X를 누리겠습니다. 이 부분 윙도우 키 누르고 X, U, U 할 때 배웠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숫자 요거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윙키 누르고 숫자는요. 얘는 작업표시줄에 있는 왼쪽 첫 번째 앱 그 첫 번째 앱을 우리가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 1번에 해당됩니다. 걔를 실행해줘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 보면요. 얘는 작업보기거든요. 작업보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잠시 후에 좀 배우겠지만 작업보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 작업보기 단추 표시를 체크가 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없애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얘가 뭐냐면 엣지예요. 엣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 다음에 얘는 파일탐색기고 얘를 순서를 엑셀을 제일 앞에다 놓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엑셀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러면 지금 얘가 첫 번째에 위치하잖아요. 지금 불명이 여기 보면 작업보기 단추 표시 얘는 1번이 안 되거든요. 얘는 일단 사라지게 하고 엑셀을 1번으로 하기 위해서 설사 작업보기 단추가 있어도 얘는 1번이 아니에요. 얘가 1번이에요. 얘는 윈도우즈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엑셀이 1번이에요. 그러면 자 윙키 누르고 숫자 1번을 누르면 엑셀이 실행이 된다니까요. 얘가 얘가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윈도우키 누르고 숫자 1번을 누르겠습니다. 윙키 누르고 숫자 1번을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요괴하게 사용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윙키 누르고 숫자 키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시험을 떠나서 나도 알고 계시면 되게 효과 있죠. 물론 다 마우스로 다 클릭해서 실행하지만요. 네. 됐네요. 이번에는 윙키 누르고 숫자를 누르는데 Shift를 눌렀을 때 얘는 새로 실행. 새로 똑같은 기능인데 새로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데 컨트롤을 눌렀을 때 컨트롤을 눌렀을 때 얘는 숫자가 나타나는 위치에 고정된 앱의 마지막 활성창으로 전환해요. 차이점만 좀 구분 잘하세요. Shift는 새로 실행. 컨트롤을 눌렀을 때는 마지막 활성창으로 전환. 요정도. 그 다음에 똑같은 데 알트를 눌렀어요. 알트. 알트를 눌렀을 때는 보세요. 고정된 앱에 대한 점프 목록 열기. 그 차이점. 제가 형광펜 쳐드린 거 가지고 차이점만 머릿속에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여겨주세요. 그 다음 마우스 휠 단추를 가지고 앱을 클릭하면 새로 실행돼요. 마우스 휠 단추도 돼요. 물론 이건 사용 잘 안 하지만 그리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단추 Shift 누른 상태에서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앱을 작업 표시줄에 새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똑같이 얘는 점프 목록 대신 바로 가기 메뉴나 창 메뉴가 표시돼요.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돋보기 가겠습니다. 돋보기. 돋보기는 확대하는 개념인데요. 얘도 접근성 센터에서 가능한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시각적으로 윈도우 키 누르고 플러스 누르면 플러스는 확대 개념이잖아요. 돋보기를 이용하면 확대고 마이너스는 축소 돋보기를 이용한 축소 그리고 ESC는요. 윙키 누르고 ESC 누르면 돋보기의 끝내기입니다. 요거 세 개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습니다. 돋보기 윈도우 키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ESC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나요? 가상 데스크톱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가상 데스크톱 하겠습니다. 가상이 뭐예요?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뻥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모니터가 한 개거든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환경은 모니터가 한 개인데 요즘은 모니터를 여러 개에 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모니터 한 개일 때 여러 개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상 데스크톱이에요. 윙키 누르고 탭을 누르게 되면 작업 보기 열기가 뜨거든요. 작업 보기 열기 얘는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얘요. 얘가 작업 보기예요. 그 다음에 윙키 누르고 탭을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얘를 누르셔도 되는 거예요. 작업 보기 맨 밑에 누르겠습니다. 지금요. 제 모니터는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여기 새 데스크톱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모니터가 지금 하나 데스크톱 이렇게요. 보세요. 두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가상 데스크톱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누르면 추가가 돼요. 네. 됐네요. 윙키 누르고 탭 작업 보기 열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윙키 누르고 컨트롤 플러스 D 그러면 가상 데스크톱 추가요. 이런 거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 누르게 되면 왼쪽 오른쪽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윙키 누르고 컨트롤 F4 F4는 이제 닿는 개념이잖아요. 사용 중인 가상 데스크톱을 닿습니다. 이거 하나 완벽하게 얻으시고 나머지 거는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개념도 좀 아시고 가시고요. 네. 오늘 우리 강의가 많이 길죠. 길었네요. 마우스 및 키보드 사용법부터 해가지고 이제 바로가기 키까지 그래서 바로가기 키가 굉장히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로가기 키는요. 제가 말씀드린 거 시험을 떠나서라도 실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반드시 좀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맞다 틀리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분량이 많다. 난 정말 죽어도 못 오겠다. 전부 다 그럴 땐 문제를 가지고 아닌 것을 좀 신경 쓰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송입니다. 오늘 메뉴 및 창 사용법 강의 타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는 얘네들을 뜻하는 거예요. 리본 메뉴 별거 없어요.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는 윈도우즈 뿐만 아니고 이제 엑셀 우리가 공부할 엑셀 그 다음에 XS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계열 소프트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 리본 메뉴는 리본 메뉴는 일단 여기 파일 탭 홈 탭 공유 탭 보기 탭 드라이브 도구 탭 이렇게 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본 메뉴는 여러 개 탭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텍스트로도 시험 문제 맞다 틀다 나올 수 있으니까 리본 메뉴는 여러 개 탭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탭들은 탭들은 명령 단추 이런 그림을 명령 단추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옵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뭘로 되어 그룹으로 구성이 된다. 그룹 그래서 리본 메뉴에서는 탭 그 다음 탭 안에는 명령 단추 옵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가 클립보드 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구성 그룹 새로 만들기 그룹 열기 그룹 선택 그룹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이 리본 메뉴 자체는 리본 메뉴 자체는 탭으로 구성이 되고 각각의 탭들은 탭들은 그룹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됐네요. 직접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요. 제가 지금 파일 윈도우 탐색기 파일 탐색기죠. 그러니까 윈도우 7에서는 파일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 10에서는 파일 탐색기 저도 헷갈리네요. 윈도우 탐색기하고 파일 탐색기하고 어느 게 더 와닿으세요? 파일에 대한 탐색이니까 파일 탐색기가 좀 더 와닿죠? 물론 윈도우 탐색기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윈도우 10에서는 파일 탐색기라고 불러요. 보기에서 자세히 이렇게 보는 방법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이런 게 하나가 다 탭이에요. 탭 홈탭 공유탭 보기탭 사진 도구탭 이 각각의 탭들은 각각의 탭들은 이렇게 명령들 옵션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홈탭을 눌렀다. 이렇게요. 그러면 그룹이 또 있지 않습니까? 클립보드 클립보드 그룹에는 즐겨찾기의 고정 복사 부천기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우리가 또 다 배우겠지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리본 메뉴라고 한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리본 메뉴 최소화 컨트롤 플러스 F1번 기억나세요? 컨트롤 플러스 F1번 리본 메뉴 최소화 세 번 읽어드릴게요. 컨트롤 플러스 F1번 리본 메뉴 최소화 컨트롤 플러스 F1 리본 메뉴 최소화 얘를 눌러도 리본 메뉴가 이렇게 최소화가 됩니다. 그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조절 메뉴 조절 메뉴는 얘인데 얘는 얘가 조절 메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조절해줘요. 이런 애들 크기 조정 최소화 최대화 이런 건데 바로가격기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 말씀드렸죠. 알트 플러스 스페이스바 알트 플러스 스페이스바 조절 메뉴 스페이스바 알맞게 스페이스바 조절해라 조절 메뉴 단추 알트 플러스 스페이스바 조심하시고 여기는 빠른 실행 도구 빠르게 실행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빠른 실행 도구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속성 알트 엔터 기억나시죠? 알고 싶다 네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알트 엔터 속성 그 다음에 세 폴더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엔 나온 김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고요. 들어두기만 하시고 애워지면 땡큐 안 애워지면 나중에 또 공부하시면 되죠. 발템 색기 할 때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빠른 실행 도구 모험 사용자 지정 여기서 선택을 하면 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할 수도 있고 리본 메뉴 최소화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가능해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건 나중에 엑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네요. 그리고 다음 화면 그 다음 채소화 최대화 단추 뭐 이런 건 제가 이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아셔야 되겠죠. 답기 알트 플러스 F4 요거 때문에 아르케 드리는 거예요. 알게 뭐야 팍 죽어라 알트 F4 답기 해보세요. 리본 메뉴 최소화 아까 제가 세 번인가 네 번 읽어드린 거 컨트롤 플러스 F1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는요. 시험에 나온 적 있고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컨트롤 플러스 F1 리본 메뉴 최소화 리본 메뉴 최소화 됐고요. 그 다음에 탭은 아까 말씀드렸죠. 파일 탭 컴퓨터 탭 이런 것들 명령 단추 그 다음에 그룹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이런 건 읽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바로 가기 메뉴 가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바로 가기 메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기억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가 바로 가기 메뉴에요. 그리고 당연히 선택한 항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겠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팝업 메뉴 팝업 뿅 하고 나타난다. 그래서 팝업 메뉴 이렇게도 불렀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플러스 F10 번 해보세요. 시프트 플러스 F10 번 시프트 플러스 F10 F10 메뉴 F10 열매 열매 열 10 F10 메 메뉴 근데 시프트 누르면 바로 가기 이거 같은 경우는 휴지통 바로 가기고 얘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서 바로 가기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떠요. 이거 직접 한번 볼까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 가기 메뉴에요. 됐죠? 그리고 시프트 플러스 F10 시프트 플러스 F10 여기 뜨죠? 휴지통에서 휴지통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바로 가기 메뉴 됐네요. 그 다음에 대화상자 및 도움말 사용법인데요. 대화상자라는 건 뭐냐면 나하고 컴퓨터하고 뭔가를 갖다가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GI 환경은 이미 배웠고 열기 대화상자 실행 대화상자 우리 실행 대화상자는 많이 보셨잖아요. 얘는요. 그 다음에 폴더 옵션 대화상자 그 다음에 휴지통 속성 대화상자 휴지통 속성 대화상자는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내가 휴지통 속성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설정해 줄 때 이런 애들을 대화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나하고 대화한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이번엔 도움말 및 팁 사용법 도움말이요. 우리 시작에 도움말이 있고 그 다음에 검색 상자에서 도움말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에 팁이 있어요. 팁 우리 팁 TIP 팁이라는 게 정보라는 뜻이 있어요. 도움말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고 또 검색 상자에서 팁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팁을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윈도우 킨 누르고 F1번 기억나시죠? 웹 도움말이 뜹니다. 굉장히 유용하니까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윙키 누르고 F1 눌러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프로그램 시작 및 종류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앱이라고 써 있잖아요. APP 앱은 APP에요. 우리 스마트폰 사면 거기 앱 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어플리케이션을 물어봐요. APP LICAT ION 재판에다가 딱 쓴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다 모르세요. 근데 제가 스마트폰에 깔린 거 보죠? 그러면 앱이라고 다 대답하세요. 그게 어플리케이션이 이 앱이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어려우니까 앱이라고 줄이는 거예요. APP 그거 시작하고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해요. 실행하는 방법 시작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클릭하면 되는 것 뿐이죠. 별거 없죠. 그리고 검색 상자에서 하는 거 이 윈도우즈 10에서는 이 검색 상자에서 웬만한 게 다 이루어져요. 실은요. 검색 상자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실행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해당되는 명령을 타이핑해서 확인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명령을 알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윈도우 키 누르고 무슨 키요? 2 그렇죠. 여기 들어가서 해당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그 파일이 열리면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종료하는 방법 끝내주는 방법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파일에서 닫기 또는 끝내기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창 조절 메뉴에서 닫기 그 다음에 또 더블 클릭도 되고 그 다음에 닫기 단추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실행 프로그램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창 닫기 아무튼 닫기 닫기 끝내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알게 뭐야 팍 죽어라 알터 F4를 눌러도 되고요. 근데 조심하실 거 컨트롤 F4는 문서 닫는 거요. 현재 문서 창만 종료입니다. 제가 제가 컨트롤 플러스 F4 그 다음에 알터 플러스 F4 할 때 이거 차이점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여기서 마무리 치셔야 돼요. 알터 F4는 응용 프로그램의 종료고 앱의 종료고 그 다음에 컨트롤 F4는 현재 문서 창만 종료해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강제로 줄일 수가 있어요. 종료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미 배웠죠. 우리 작업관리자 기억나세요? 윈도우즈 시스템에 있어요. 작업관리자 바로가기 키 지금 딱 1초 드릴 테니까 빨리 해보세요. 해보세요. 작업관리자 바로가기 키 시작 뭐예요? 하셨어요? 네. 물론 제가 들리진 않지만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ESC 작업관리자를 들어가서 프로세스 제가 프로세스 외우세요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 있어요? P-R-O-C-E-S-S 프로세스는요. 처리 처리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처리 탭에 가가지고 말 안 듣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작업 끝내기를 눌러버리면 제목대로 앱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관리자의 프로세스 탭 가서 끝내기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네. 저도 강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1 섹션이 끝났고요. 다음 2 섹션 바탕화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